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97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re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화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watching 보고 있다 his 그의 phone screen 폰 화면을 전화기 화면을 즉 전체적 의미는 he is watching his phone screen 그는 자신의 폰 화면을 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ff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다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나의 idea 생각은 differs 다르다 from 뭐 뭐와 다르다 할 때 differ 다음에는 꼭 전치사 from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your idea 너의 생각과 다르다 즉 전체적 의미는 my idea differs from your idea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ibra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도서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i'm going to 하면 어디어디로 가는 중이다 the library 도서관으로 to study 공부하기 위하여 이때 스터디 앞에 있는 to는 전치사 to가 아니구요 투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서 뭐 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m going to the library to study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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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만기가 되다 또는 만료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ontract 이때 contract 하면 계약 또는 계약서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 계약은 will expire 만료될 것이다 만기가 될 것이다 순 곧 즉 전체적 의미는 the contract will expire soon 그 계약은 곧 만료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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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역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interested in 이때 비동사 그리고 interested in 하면 뭐 뭐에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is interested in 하면 뭐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korean 한국의 history 역사 그래서 korean history 하면 한국사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 의미는 he is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그는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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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음식을 잘게 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chop 잘게 썰어라 on onion 양파를 이때 onion 하면 양파라는 뜻이 되겠구요 into 뭐뭐로 small 작은 cubes 네모 모양으로 이때 cube 하면 네모 모양 또는 깍두기 모양 정육면체 정육면체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chop an onion into small cubes chop an onion into small cubes 양파 한 개를 네모 모양으로 잘게 썰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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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a wide 이때 wide 하면 폭넓은 넓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wide knowledge 하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on 뭐뭐에 대하여 tax 세금에 대하여 이때 문장 끝부분에 있는 tax 하면 세금 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he has a wide knowledge on tax 그는 세금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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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영향을 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 color 색깔은 effect 영향을 준다 our 우리의 emotion 정서의 감정의 이때 문장 끝부분에 있는 emotion 하면 감정 정서 라는 뜻이 되겠구요 전체적 의미는 a color affects our emotion 색깔은 우리의 감정의 정서의 영향을 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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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경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local 이때 local 하면 지역의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local economy 하면 지역 경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s bad 안 좋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local economy is bad and 지역 경제가 좋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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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물을 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water 하면 명사로 물 이라는 뜻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역시 이 water 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여서 어디어디에 물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ter 물을 준다 the flower 그 꽃에 once 한 번 a month 한 달에 그래서 once a month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 의미는 i water the flower once a month 나는 그 꽃에 한 달에 한 번 물을 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화면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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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다르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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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도서관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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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만기가 되다 또는 만료 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ex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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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역사 라는 뜻이 되겠구요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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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음식 등을 잘게 썰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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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식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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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영향을 주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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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경제 라는 뜻이 되겠구요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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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물을 주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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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자신의 폰 화면을 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watching his phone screen he is watching his phone screen he is watching his phone screen his phone screen he is watching his phone screen he is watching his phone screen My idea differs from your idea. 이번 표현은요.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 계약은 곧 만료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ontracts will expire soon. 이번 문장은요. 그는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He is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다음 문장은요. 양파 한 개를 네모 모양으로 잘게 썰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세금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as a wide knowledge on text. He has a wide knowledge on text. 다음 문장은요. 색깔은 우리의 정서, 감정에 영향을 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color affects our emotion. A color affects our emotion. 이번 문장은요. 이번 문장은요. 지역 경제가 좋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local economy is bad. The local economy is bad.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 꽃에 한 달에 한 번 물을 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을 하고요. 이제 마 MARK 1 3 4 4 5 5 5 5 5 6 디 5